수학창대 메스캥거루라는 대회가 있대요 전 세계 상대로 하는 건데 호주에서나 봐요 그런가 봐요 호주 대회에요? 아니요 메스캥거루 네 팍팍 뛰어오르니까 아마 캥거루인가 봐요 실력이 팍팍 뛰어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거기에서 두 번이나 세계 11등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올림피아드 올해 있었던 대회에서 금상 존스홉킨스 영재캠프 출신 영어도 잘하네요 4살 때 미국으로 와서 영어가 유창하다고요? 그리고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는 스타일러하고 천문학에 대해 영어로 얘기하고 싶다 천문학에 대해서요? 천문학에 대해서? 천문학에 대해서? 네 천문학 좀 알아요? 잘 모르는데요 천문학 좋아하잖아요 별자리점 별자리점 이런 거 잘하죠 최용우의 English Time Do you think time travel to the past is possible? Yes To the past long as you can't You don't have an idea 뭐지 That's right I don't even know how We can't travel to the past How would we travel to the past 오. 왜냐면, 시간의 순간이 바뀌었을 때 그럼, theoretically, 한 번 더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. 그들은 어떤 파티콜을 찾으셨나요? 그들은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? 그게 또 뭐죠? 저는 많은 파티콜을 찾아가고 싶어요. 그들은 이 천국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. 네, 네. 니트로지나 니트로지나에요? i don't know 저도 TV CF 를 통해서 니트로지나 많이 봤어요 니트로지나 되게 똑똑하네요 어떤 면에서 똑똑한걸 느꼈어요? 그냥 던졌어요 제가 어디서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하고 던졌는데 뭔지 아시고 하니까 미래로 가는건 이런건 가능한데 과거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건 그런 게... 제가 한 얘기를 잘 설명하셨고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시고 알고 그리고 약간 뉴트럴틴 그런 건 뭐야? 이게 막 금이 많은 방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그 어떤 문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 보는 거야? 그게 중성미자라는 걸로 기억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미자? 근데 그게 일반 물질이랑은 잘 상호작용을 안 해서 그거 입자가 있으면 그냥 지구를 싹 통과해버려요 근데 금은 반사성이 좋아서 지구도 있어가지고 쉬웠다가 나왔네 중성미자가 뉴트로지나요? 뉴트로 뭐라고 그랬어요? 뉴트리노 뉴트리노? 아 화장품 같네 뉴트리노 뉴트리노 어 오오